남방설비 이번 시간은 311페이지 남방설비 문제 보도록 합니다 남방은 기본적으로 2문제에서 3문제 사이 정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남방부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외기부하 외기부하라는 것은 한기부하를 외기부하라고 합니다 외기부하는 한기부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기부하의 경우는 습기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현열하고 잡열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추입하는 열죠 잡열은 상태 변화에 추입하는 동시에 고려를 해서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변에 외벽 및 창문의 열갈류의 크소 손실 열량은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열갈류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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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역수가 저항이죠 그래서 열갈류 저항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크면 클수록 자 그리고 얘는 적을수록이죠 적을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 성능상 부르죠 손실 열량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열량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손실 열량 증가가 되니까 주의할 것은 그럼 반대로 해야지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율은 적고 주항값은 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에너지 손실이 적은 겁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의 손실 열량은 실내 온도하고 지중 온도를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땅이니까 공기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4번에 외벽의 손실 열량을 산정할 경우 상당 외기 온도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난방 부하 계산 시하고 냉방 부하 계산 시가 틀리죠 그래서 이 상당 외기 온도는 보통 이겁니다 태양의 일사에 대한 복사열의 온도를 고려해 준 온도가 상당 외기 온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 외기 온도는 냉방 부하 계산 시가 됩니다 그래서 냉방 부하 계산 시 상당 외기 온도를 적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냉방 부하 계산 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방 부하 계산 시는 일반 외기 온도를 고려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틈새 바람에 대한 손실량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손실 열량이니까 그래서 이제 틈새 바람 그래서 이 틈새 바람에 대한 거 고려를 해야 됩니다 틈새 바람 그러면 틈새 바람이 극간풍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극간풍 그래서 이 틈새 바람 극간풍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것도 현열하고 잡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동시에 고려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전기난방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 자 감압 밸브는 고압전기를 사용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감압 밸브죠 고려를 자 필요하죠 그리고 응축수 응축수는 전기가 잡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온 것을 응축수라고 해요 그럼 응축수 탱크는 응축수 분포 필요하겠죠 그리고 팽창 탱크는 물의 최적 팽창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죠 그래서 우리가 온수난방이나 급탕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안전장치가 팽창탱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난방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킷트랩은 전기트랩 중에 하나죠 기계식 메카니컬 타입의 기계식 트랩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킷트랩이나 플루트트랩이 바로 메카니컬 타입 기계식 트랩 중에 하나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12페이지 보시면 전기트랩의 작동원리의 종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그래서 보통 기계식 트랩은 플루트트랩에 해당되죠 그래서 플루트트랩은 열교환기 쪽에 사용되는 트랩이죠 그리고 기계식 트랩에 버킷트랩 맞습니다 버킷트랩은 일반적으로 응축수의 부력을 이용한 거죠 플루트트랩이나 두 가지는 기계식 트랩으로서 해당이 되고 특히 버킷트랩의 경우는 전기사용 탕비기나 전기사용 세탁기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는 트랩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의 온도조절식에는 다이어프렌 트랩이나 5번의 벨로우즈 트랩이죠 그래서 보통 벨로우즈 트랩이나 다이어프렌 트랩이죠 이것이 보통 방열기 전기난방에 방열기에 설치되는 우리가 트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번 디스크 트랩은 연력학식 트랩이죠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온도조절식이 아닌 연력학식 트랩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전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을 비교했을 때 제어성을 우리가 다루는 거죠 그러면 보통 제어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주실 것은 누가 제어성이 좋습니까 제어성적인 측면은 제어성은 우리가 온수난방이 좋죠 온수난방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전기난방은 잠열을 방출하든 안하든 두 가지를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제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에 비교해서 설비비 자 설비비적인 측면은 우리가 설비비는 전기난방이 싸죠 그래서 온수난방에 많이 들어가요 온수난방 쪽이 크죠 비쌉니다 설비비적인 측면은 그리고 3번에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에 비교해서 동결의 위험성적인 측면이죠 동결 위험성적인 측면은 온수가 좀 크겠죠 특히 우리가 난방정지했을 때 물이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에 비교해서 전기난방에 비교해서 방열면적이 작다 그래서 이제 방열면적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이 방열면적은 방열기 면적 되죠 자 방열면적적인 측면은 온수가 커야 되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전기하고 온수를 비교했을 때 저겁니다 온수는 현열을 이용하고 전기는 잠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잠열을 이용하는 전기난방이 방열기 면적이 적어야 되죠 얘가 방열면적이 커야 돼요 그러면서 시설비가 온수난방이 더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전기난방이 작아야 되죠 그리고 5번에 전기난방 온수는 왜 쾌적성적인 측면 자 쾌적성적인 측면 자 쾌적성적인 측면은 우리가 온수가 좋죠 쾌적성은 온수가 좋습니다 전기하고 비교했을 때 온수가 좋죠 쾌적성적인 측면 자 그리고 열 용량이 큰 것이 예열 시간이 깁니다 그러면 온수난방이 열 용량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예열 시간이 길고 전기난방은 열 용량이 작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예열 시간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은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난방이 배관이 부식이 빠르죠 그리고 순환속도는 전기가 빠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자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기난방에 비해서 보일러 취급이 자 어렵고 배관에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되죠 자 보통 볼러 취급은 온수난방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배관에 소음이 많이 생기는 것은 전기난방이죠 그래서 온수난방은 배관에 소음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간내 보유수량이나 열량이 커서 전기난방 예열 시간이 자 길다 캐서 맞는 문장이죠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열 용량이 큰 난방 열 용량이 큰 것 열 용량이 크면 일반적으로 예열 시간이 길어져요 예열 시간이 길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열 시간이 길어요 그 점을 기억하죠 그래서 온수나 이런 복사난방은 연령이 크죠 그래서 예열 시간이 길게 될 것이고 전기나 온풍은 열 용량이 작죠 예열 시간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전기난방에 비해서 난방부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고 쾌감도가 낮다 캐서 드렸죠 그래서 이 온수난방의 특징이 자 저거 했죠 자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캐서요 자 이 방열량 조절이 용이한 것이 쉬운 것이 바로 온수난방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쾌적성 또는 쾌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쾌감도가 높은 것이 특징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열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잠열 이용하는 것은 전기죠 그래서 얘는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었어요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현열을 이용하고 전기는 잠열을 이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얘는 현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전기난방에 비해서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이나 방열기나 이런 강경을 크게 해야 돼요 현열을 이용하니까 이런 배관적인 측면 그래서 강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관이나 배관에 있는 강경 강경을 크게 해야 되죠 그리고 방열기도 커져야 돼요 방열기 그러면서 시설비가 증가가가 되는 거예요 그 측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겨울철 난방을 정지했을 때 동결 우려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한 번 데워 놓은 물이 천년 만년 갈 수밖에 없죠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동파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동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3번이 오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자 6번에 온수난방설비 구성요소가 아닌 것에 나죠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비교를 해드렸었죠 전기하고 온수 비교했을 때 그러면 온수난방에는 팽창댕크가 필요합니다 자 팽창댕크는 개방식 팽창댕크하고 밀폐식 팽창댕크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고온수난방에는 밀폐식 팽창댕크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보통 온수난방은 개방식 팽창댕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번에 버킷트랩 또는 플로트트랩 같은 이런 전기트랩은 전기난방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구성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3방벨버 자 우리가 보통 부주의로 벨버같이 운전했을 때 우리가 안전장치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구조용 벨버의 벨버가 3방벨버죠 이거는 온수난방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리턴콕크 온수방열기의 한수벨버로 사용된게 리턴콕크죠 그리고 팽창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버킷트랩이나 그러면 이제 전기난방에 부속기구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전기난방에는 우리가 전기트랩의 종류 많았었죠 그런거하고 리프트이염이라든지 있죠 이런거 주의하시면 되죠 그리고 감압벨벅 이런거 있었죠 그런것들은 우리가 하트포드 접속법 이런것들은 전기난방에 사용하는거였습니다 그점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자 바닥복사 난방에 가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거 23회 때 앞전에 냈던거죠 그러면 실내에 방열기가 설치하지 않으러 바닥면의 이용도가 잘 높죠 유일하게 바닥복사 난방은 대류난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기난방이나 운수난방 그리고 온풍난방은 대류를 이용하는 난방이죠 그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전기난방과 비교해서 실내청고 및 청고 또는 청노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청구와 관계없이 상하온도차가 항상 크다 캐서 틀렸죠 상하온도차 가장 적은 난방이 바로 복사 난방이에요 자 복사 난방은 대류를 이용하는 난방이 아니죠 바닥 구조체를 갖다 가열해서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하기 때문에 상하온도차가 가장 적은 난방이 됩니다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이론상은 원래 상하온도차가 적습니다 실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맨간에 창문 내고 막 이랬다 보니까 청구 높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방을 개방한 상태에서 난방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복사 난방이었죠 그리고 매설배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시 누수를 하게 되면 자 발견이라는 수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용도 막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거죠 우리 가교와 폴리에이트랑 엑셀관이 나오면서 이게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는요 동파이프를 갖다 땅에 매서를 했었습니다 온수 파이프로 그래서 누설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수리하는 건데 최근에 수리를 거의 잘 안 하잖아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방열면 배면에 단열청을 설치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바닥난방인 청감바닥은 법령에 의해서 단열제 시공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2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자 8번 문제에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전기난방과 비교해서 열 용량이 작지 않죠 크죠 그래서 1번이 틀리네 자 열 용량은 커요 자 열 용량은 무엇이 열 용량이다 어떤 재료가 축축할 수 있는 열량이 열 용량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해서 구하죠 그래서 열 용량이 커요 그래서 열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바닥을 전체를 가열해서 온도를 높여서 복사율을 방추해서 난방하니까 방열량 조절은 어렵습니다 이 방열량 조절은 어려운 거예요 조절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특징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설배관이 고정나면 수리가 그렇고 패턴만 약간의 지문만 틀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난방에서 쾌감도는 높죠 그리고 실내방열기를 설치하자면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은 것이고 그리고 전기난방에서 실내청고가 높은 경우도 상하온도차가 적습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복사난방은 자주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을 언급을 하는 거죠 대류난방을 온풍은 종합문제 지문상 언급을 하는 거고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15페이지 9번 문제 자 바닥 복사난방 동일하죠 그래서 1번에 난방코일이 바닥에 매설되어서 균열이나 누수시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설 깊이는 보통 온도 분포나 이런 바닥의 균열 방지를 해서 매설 깊이는 보통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각방의 난방코일의 길이가 달라지면 지황 손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번에 난방코일의 간격은 열 손실이 많은 척을 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 손실이 적은 척을 우리가 넓게 우리가 하는 것이 이론상 원리에요 그런데 실무상 할 때는 동일한 배관으로 간격으로 배치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론상은 쉽게 여러분 그래서 전기난방 운수난방 할 때 방열기 라제이터 에너지 손실이 가장 많은 어디에다 배치한다 창문 아래쪽에 배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야지만 콜드 드래프트 현상을 방지해서 실내 제실자가 추위를 안 느껴요 만약에 창문 아래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걸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실자가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해봐도 그리고 4번에 난방코일의 매설 깊이는 바닥 표면 온도 분포와 균열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합니다 매설 깊이가 매설 깊이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이 강경 외경을 따집니다 강경의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우리가 매설을 해요 이런 것을 균열이 있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 분포를 균열하기 위해서 그러면 온도 분포를 균일하기 위해서 매설 깊이가 깊을수록 온도 분포는 균일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온도 매설 깊이를 약게 하면요 옛날에 여러분 있죠? 연탄 보일러 시즌 생각하시면 돼요 배관 지나간 데는 막 탔죠? 그것이 거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매설 깊이가 깊을수록 온도 분포는 균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시험에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대류난방과 비교한 바닥, 복사난방 대류난방은 공기 대류를 이용한 것이 대류난방이라고 그러면 전기, 온수, 온풍 이런 게 다 대류난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실내 먼지 유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닥, 복사, 그러면 대류난방들이 먼지에 유동이 많아요 그래서 제실자가 쾌감도가 조금 떨어져요 복사난방에 비해서 그리고 2번에 실내 상하 온도차가 적은 것이 특징이었죠 그리고 3번에 예열 시간에 길어요 왠가면 열 용량이 크면 예열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외교 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온수 파이프에 대략 50도 전후에 온수를 보내가고 바닥을 가열해서 거기에 대출해야 돼요 복사유를 방출해서 그러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열량 조절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시 발견의 수리가 어렵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만약에 하면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죠 고지해야 되잖아요 일정한 공사를 하게 된 양해 부탁한다 도장 남았다고 해야 되죠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방열기 연설이 많은 창문 내부측 하부의 위치를 시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콜드 드래프터입니다 콜드 드래프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콜드 드래프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 하부에서 내부측 하부의 위치 시키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전기난방은 정말 잠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의 운반 능력이 크죠 그래서 2번 문장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열이 열의 운반 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열의 운반 능력하고 열 용량이 혼돈이 오는 분들이 간혹가 돼 있어요 그걸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열 용량은 쉽게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게 열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러면 질량 곱하기 비열입니다 무게가 무거우면서 비열이 큰 것들이 열 용량이 큰 거예요 그러면 공기나 이런 건 전기는 가볍죠 비열도 작잖아요 물보다 이런 것보다 보통 콘크리트 이런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열 용량이 큰 것이 우리가 예일 시간이 길어지죠 그런 건 맞는데 열 용량하고 열의 운반 능력은 다른 겁니다 열을 얼마나 매체가 많이 운반해 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열의 운반 능력이고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은 잠열을 이용하는 전기난방이 큰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2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방열기 내에 공기 있으면 열의 전달과 유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3번에서 뭘 설치한다?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에어벤츠 밸브인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하는데 유일하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뭐가 예외가 되는가 하면 진공 한 수식은 예외입니다 전기난방에서 진공 한 수식은 진공 펌프 가지고 우리가 응축수를 한 수식인 것이 진공 한 수식이에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해서 쓰는 펌프 아닙니까? 진공 펌프가 그래서 진공 한 수식은 제외입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서 공기를 제거해 주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나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전기난방 방식은 온수나무에 의해서 설비비는 낮죠 그래서 전기난방은 열의 운반능이 크다 보니까 방열기를 작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강경을 작게 설계하면서 설비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전기난방의 방열기는 벨로즈트 벨로즈 발음은 이렇게 이거는 발음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태클 걸면 안됩니다 시험 문제 이 제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벨로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벨로즈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발음상은 그래서 이렇게 트랩 쓰거나 그래서 이제 보통으로 방열기에 사용되는 트랩이 벨로즈 온도 조절식인 벨로즈 트랩 내지 아니면 다이어프렌 트랩이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는 거예요 방열기는 그래서 이제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시켜서 이 전기는 본래 보내면 안됩니다 그래서 응축수를 본래 보내기 위해서 분리하는 트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자 난방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온수난방은 현열이고 전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 개념 방식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100도시 이상의 고온수를 이용할 때 이제 팽창땡크적인 측면을 다룬 거죠 자 팽창땡크는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자 보통 이 팽창땡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물의 최적 용적 팽창을 흡수해주는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개방식 개념하고 밀폐식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방식과 밀폐식 그러면 고온수의 경우는 압력을 가야지 물에 끓는 점이 높아져요 자 100도시 물을 표준기압에서 끓이 된 100도시에 끓죠 그런데 압력을 가면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일때 밀폐식 팽창땡크가 고온수무 난방 쪽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식 팽창땡크를 보통 온수난방 즉 온수난방의 개방식 팽창땡크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응축수만을 볼루의 한수하기에서 이 전기 트랩을 사용을 하는데 아까 했죠? 방열기의 쪽에 사용된 트랩이 바로 벨로즈 트랩이나 다이어프램 트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수온 변화에 따른 온수의 용적 증감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피를 흡수해주기 위해서 팽창땡크를 설치하죠 그래서 신축이엄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신축이엄새라는 것은 이거죠 자 온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배관의 길이의 신축팽창을 흡수해주는 것은 신축이엄새입니다 그런데 물의 최적 용적 팽창을 흡수해주는 것은 바로 팽창땡크가 된다는 점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13번 문제 보시면 난방설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헤드에서 전기나 온수를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한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기 헤드가 각 계통 골고루 전기를 해주는 것이 전기 헤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한수 배관 방식은 자 올해적인 측면은 역한수 배관 방식은 저쪽입니다 급탕 쪽에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앞전은 남방 쪽에서 잘 정리해두라 했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역한수 배관 방식은 올해는 아마 영어로 쓸 가능성도 대비하십시오 급탕 쪽에서 영어로 그래서 역한수 리버스 리턴 방식 역한수 역한수 방식 또는 리버스 리턴 개념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둡니다 이것이 급탕이나 온수 남방 쪽에서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랬겠죠 얘가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분배할 목적으로 하는데 일반 리턴 간이 한탄 간이 조금 길어져요 일반 직접 환수 방식에 비해서 그래서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배관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시설비적인 측면이 증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설비비가 증가가 됩니다 더 비싸지는 방식이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배관 길이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길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 측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4번에 5번하고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팽창탱크는 물의 부피, 공적, 최적 팽창을 변화하여 흡수하는 거라겠죠 그 반면에 배관의 길이의 변화, 수온 온도에 의해서 배관 길이의 변화를 이어주는 것은 신축 위험이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축 위험세 잘 정리해두셔야 돼요 신축 위험세 종류 5가지 있었죠 스위블 조인트, 볼 조인트, 그리고 신축 곳간인 루프형의 염세에 있었죠 그리고 벨로즈, 그리고 슬리브형 신축의 염세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 고압에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축 곳간인 루프형의 염세하고 그리고 볼 조인트에 있다 그런데 이 신축 곳간인 루프형의 염세는 옥의 쪽에 많이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 반면에 옥 내 쪽에서는 볼 조인트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에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먼저 1번에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 비해서 제어가 용이하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2번에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 비해서 배관 내의 부식이 적다 온도가 높을수록 배관 부식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에 전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서 예열 시간이 짧고 열매 순환이 빠르죠 그리고 4번에 전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방열 면적을 작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강경이 적어도 돼요 그러면서 시설비, 설비비가 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므로 전기난방에서 쾌감도가 높아요 쾌감도가 높고 그 다음에 열 용량이 커죠 열 용량은 큽니다 그리고 온수순환시간은 길죠 열 용량이 크면 온수순환시간은 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5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난방 부분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1시간은 좀 힘들기 때문에 2시간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 15분 하트포드 접속법부터 해서 보일러 방열기 관련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